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오늘 12월 1일까지 겸재화혼재조명기획전이 겸재정선미술관 1층 제1, 2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.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된 겸재화혼재조명의 첫 번째 전시는 제1기획전시실에서 박병일 작가의 숨토피아, 다른 어디에도 없는 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상세계를 자기만의 회화적 기조방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어 겸재화혼재조명 두 번째 전시는 제2기획전시실에서 곽수연 작가의 토종견찰전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옛 조상들과 함께 살아 숨 쉬던 우리의 토종견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 두 작가가 던진 화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겸재화혼재조명기획전의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번 전시회 관람료는 성인 1,000원, 청소년 및 군경 500원이며 6세 미만과 65세 이상,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입니다.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